어! 오! 어! 차였다! 차였다! 아아아아아악! 언니! 언니! 일어나! 언니! 媽媽! 小便 小便 豆腐 왕 이 영상은 어떤 영상에서 만나요? 강아지 하하하하 얌지않아 타타타타타타타타루 치킨도 버섯 sane CIPS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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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자 마이클 엎드려 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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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록 좀 더 면이 같아진단 말이야 한유를 위한 다이어트식 하면 나 아프리 꼼꼼 오이 세정이네 하하하하 여기야 일어나지 못하는구나 ㅋㅋ 서울나 여기만 하고 여기만 하고 인간으로 여기만 하고 자, 먹자! 따뜻한 눈초리가 느껴지지 않니? 완전 느꼈어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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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려줍니다 소고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섹시입니다 설기 언니입니다 토르도 있어요 로키에요 오늘 먹을 음식은 불닭짜장 팽이버섯 면을 만들어봤어요 요거는 황금팽이버섯이고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떡 어묵 킬바사소 돼지 양념치킨까지 우유도 있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기다려 진짜 나는 면 같아요 고소한 냄새 고소한 냄새 와 매워 어때? 면만큼 맛있어요 면만큼 맛있어요 맵나? 매운데? 단무지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물닭뱅이버섯 오픈 배불뱅이버섯 민수 매워 매워맛 내 옷이 없었는데 왜? 내껀데 나도 좀 나도 좀 개운 표정 지어봐 뭐 또 했어 이렇게 해봐 진짜 못댕댕댕 근데 안 먹을래 고마워 고마워 왜 이렇게 공주님이 잡았어 어? 미안해 진짜 사람 먹자다가 울었나봐 고마워 여보세요? 언니야 뭐해? 불닭마요 뿌려서 먹을까? 제가 뿌려줄게 blowing 뜨거운 뭐해? 수아 귀담웃 고기를 쭈곤 해먹기 찍어먹기 눈 말랑말랑하지? 맛있겠다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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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안보여나? 힘든지 알아서 코 시끄러워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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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 국리를 마시라는 거야? 뭐? 뭘 먹으라는 거야? 치킨 치킨 오징어 어때? 이건 맛있네 이거 없는 것 같아 전 감사 뭐하는거야? 네 오늘 이렇게 왜? 아니 로키가 하도 뜯어서 여기 로키 침대 오늘 이렇게 저희 친언니랑 불닭짜장버섯을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네 맛있었습니다 아 아 진짜 맛있었어요 일반 소세지가 보딱보딱거리는게 자고 그리고 자고있는 우리 귀염둥이 로키까지 귀염둥이 설기까지 같이 보일 수 있어서 너무너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언니랑 먹었으면 좋겠는 음식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끝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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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eetings подiamo gs